따랑빵 뚜루뚰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? 피겐님이 이 경우엔 어떻게 하시냐? 어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?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거기 다녀보고 싶어서 아 네 네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거든요 네 관장님은 혹시 거기 계신 거죠? 네 제가 관장인데요. 이스보니까 너무 멋있어가지고. 아 그래 감사합니다. 그러면 상당 가보려고 하는데. 네네네 가능합니다. 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그 건보 혹시 경력이 있으신가요? 아니 한 번 더. 처음 하시는 거세요? 일단 한 번 보시고요. 저희가 만약에 한 달 결제를 하시게 되면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. 만약에 3개월로 일식을 해주시면 죽도랑 도봉 저희가 무료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? 아 예 맞아요. 저희 유튜브 보고 오셨는데 저희 유튜브 찍으러 왔거든요. 아 진짜요? 잠깐 상담하는 거나 뭐 이렇게 인테리 조금만 할 수 있을까요? 아 네 상관없습니다. 네 뭐. 네.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경로로 내가 지금 유튜브까지. 아 갑자기. 저는. 네. 휴게 쓰지 마시고. 어차피 다 편집해 주실 거예요. 아 진짜요? 네 어차피 다 편집 들어갔는데. 그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?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오셨는지만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 저는. 제가 막 알고리즘으로 떴어언는데. 알고리즘. 네. 선해선 뭐였나. 네. 이 선해선 뭐. 엄청 빠르더라고요. 아. 네. 재밌어 보여 가지고 오게 됐거든요. 아. 네. 일단은 뭐. 찾아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근데. 네. 여기 오늘은 바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? 뭐 미리 결제를 해 주셔도 좋고. 네. 뭐. 결제를 하고 나서 바로 당일 날 운동을 하셔도 좋은데. 그래서 미리 결제하셔도 상관없어요. 근데 궁금한 게. 네. 제가 일하고 있는데. 네. 한 다다음달에. 결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렇게 하면은. 혹시 괜찮으신가요? 아 다다음달에? 네네. 어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. 아. 미리 운동을 해 주시고. 네. 후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. 다다음달. 그럼 일단 뭐. 한 달 치료 하셨던지. 상달 치료 하셨던지. 그거를 일단 기준을 정해 주시고. 진짜 후보를 도와드리죠. 처음이긴 한데. 또 가능한 건가요? 네. 어. 뭐 불가능할 건 없죠. 네. 음. 음. 원장님. 그렇게 해도 돼요? 네? 그렇게 해도 돼요? 일단 처음이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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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. 근데 뭐.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고 하고. 방문까지 해주셨고. 이제 열정이 있으실 것 같아서. 근데. 한 세 달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그 돈 드릴 수 있는. 그 기간이 있겠네. 또 어떻게 되죠? 팀이 이 경우는 어떻게 하기도 할까요? 어떻게 해? 저도 처음이잖아. 뭐라고요? 저도 처음이라. 제가 돈을 세 달 뒤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뭐.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떤 게. 위투리닌 할 수 있는 건지. 아. 저도 이건 처음이에요. 어떤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실까요? 아. 회사에서 자꾸 돈을 안 줘가지고. 근데 뭐 배우고 싶어가지고. 아. 일단. 네. 죽도랑. 네. 도보금 기입하실 수 있으실까요? 이것도. 일단은 알겠습니다. 제도랑 도보금. 저희가 또 만들어볼게요.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. 일단 시작해 볼게요. 일단 시작해 볼게요. 일단 시작해 볼게요. 괜찮으십니까? 네. 괜찮습니다. 네. 솔직히 못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네. 근데 믿어 볼게요. 네. 일단 해 볼게요. 공부 배우고 싶다면서요. 네. 좀 하셔야죠. 그리고 돈 때문에 공부도 못 배우면. 잠시만요. 일단 시작해 보고 나서. 네. 일단 저질러 보고 나서. 돈적인 문제는. 조금 조금씩 계속 이렇게 이렇게. 맞춰가는 걸로. 서로 서로 이렇게. 한번 해 보이시죠. 일단 시작해 볼게요. 일단. 8월 18일 그 이후로 편하신 때 언제든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알려드릴게요. 네. 네. 뭐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시고요. 네네. 집도는 뭐. 뭐 제 거 빌려 드리면 될 것 같고.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. 네. 공부 재밌어요. 한번 배워보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그럼요. 네. 근데 진짜. 눈치 못 챘어요? 눈치 못 챘어? 네. 몰래카메라 해본 건데. 동일하게! 도움이 줄 거야. 피디. 헐. 들어도 돼요? 우리. 혹시. 짬정하려고요. pants. 아니. 아니? 네네. 어쩌다. 어제 상대방을 시켜봤는데. 어제 상대방을 지켜봤. bild법을 깔아놨죠. 와. 대박. 와. 진짜 진심이었다. 와. 나 진짜 진심이었는데. 와우, 펼치시네요. 야, 우리 씨. 멋지다.